한국국토정보공사 아니 방송에서는 두 명이 계속 주무왔다고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둘이 셋 마지막에 둘이 셋이 있었던거에요? 처음에 셋이 있었다고요? 처음 두 번 왔을 때? 처음에 셋이 왔어요 둘이 왔다가 또 만나고 아 그러면 세 명이 오신 거를 보셨다는거죠 아저씨가? 아 우리는 세 명이 딱 주무준 하니까 네 아무튼 주무준니까 여기 주무준고 마지막에 세명이 주무준다고 아 그럼 여기서 하면서 장난을 쳤다는거에요? 정맹이 왔다가 또 한 명이 또 같은 이야기 막 그런거 같기도 어차피 통사랑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저녁 친구들한테 아 여기서 앞에서 장난치는거 보셨다고요? 이 CCTV에서 잡혔으니까 바로 본거잖아요 시민이 오신거 한 명 안 본 적 가위로 작지도 않아 당신들 와서 집에서 장난치고 막 그래서 명소들 와서 CCTV에서 한 명이 오신거죠 아 사장님도 여기서 세명이 노는 거를 CCTV로 봤던거에요? 아 아 아니 뭐 어차피 요청을 해야 X이자거든요 많이 받거든요 네 아니 경찰이 역언한 거 같다 근데 매스커맨이 왜 둘이라고 그랬어 둘이였다 셋이였다 아니 계속 졸려요 졸려요 아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투자도 둘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아니 저기 저 방송이랑 다 틀려 와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형사들이 저기요 여기 와서 아마 그 열두 번 더 줘봤을텐데 그 사람 감사들이 세상에 무조건 알고 있겠네요 걔들 다 알지 아 여기 참도 코미도 나오는데 요새 다 틀려 봐 아 아 아 잠시 pal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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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